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 본부장님 빨리 안 오신다고 많이 혼났어요. 별말씀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70만 건 후반대를 예상했는데 96만 건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 바람에 지난번 고용지표에 의해서 지난번 고용지표도 신규 일자리 수가 14만 건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금 이렇게 지표 쪽으로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선불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빨리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은 웬만한 악재에는 둔감한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쭉쭉 가는 모습도 아니고 일단은 넷플릭스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넷플릭스 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강부압 정도 약부압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또 자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좀 그런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적절하게 버물러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특히 모더나 관련하니까 백신 관련 주의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얼마나 나올지 말씀을 드리고 또 여행 관련 주의에 대한 우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수 있는 식품 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특징이 또 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맵을 볼 건데요. 맵을 보여드리면 어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뭐냐면 아마존부터 애플까지 오늘은 10%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좀 색깔이 짙은 모습이 인텔인데 인텔은 여러분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VM웨어에 있는 CEO가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봐야 된다. 원래 CEO가 바뀌면 주가가 좀 빠지는데 CEO가 밖에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일단 그 부분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융이 약간 붉은색이 많죠. 금융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에너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간만에 부동산 쪽에 지금 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트리티가 약간 녹색불이다 보니까 그런 업종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보시면 실제 그렇죠. IT가 올라가고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이민소비자가 올라가는 이민소비자가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진 것은 금융, 에너지, 산업재, 소재 최근에 강했던 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에너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 번 쩍 쉬었는데 조금 쉬면 다음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S&P500 내에서의 종목 중에서 200일 이평선에 몇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일 이평선에? 장기 이평선 위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현재 위에 있는 종목 숫자? 네. 200일 선 위에 있는 숫자. 그래서 미국은 200일 선, 50일 선만 보거든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200일 선에 지금 90% 이상이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서 이거는 과거로 보기에는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올 타임이죠. 그러니까 보통 90%가 꼭대기거든요. 그렇죠. 100%보다 많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뭘 봐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어쨌든 지금 뭐 특별히 악재는 없지만 많이 올라온 거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저는 그냥 그래프만 보고 있는데요. 201선 위에 있는 종목 숫자가 90%를 넘으면 그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는데 당연하겠죠. 모든 종목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는 조금 좀 머물다 내려오네요. 내려오더라도. 네. 조금 머물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쳤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옆에 머물러서 옆으로 기는 모습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급락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적이 달려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재미없는 시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옆으로 약간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가지 않을까 그걸 전문용으로 기간주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잠깐 개별 종목 기사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드스톰이라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을 못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번 휴가 시즌에서 매출이 또 22%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가 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휴가 시즌은 1월 2일 이전 9주간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지만 워낙 지금 휴가 시즌에 이 백화점에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미국 가셔서 잘 못 보실 거예요. 백화점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3월 2일 날 실적이 발표하는데요. 실적이 약간 좀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드스톰, 메이시스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전향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백화점이거든요. 조기는 좋아 보이지만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디오게임 대회점, 게임스톱이 있는데 게임스톱이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5달을 주식이 지금 30달러 이상 올라왔거든요. 7배? 가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아닌 다른 기사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RC벤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흥미 얘기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래 이미 9월 달에 게임스톱의 9% 지분을 확보했어요. 확보한 다음에 미주얼, 고주얼 개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디오게임 팔고 있는데 누가 지금 비디오게임 사겠냐. CD에 디스크 담아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하자고 계속 잔소리를 하다가 아예 이번에는 이사회에 합류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근데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 RC벤처스가 오고 나서 게임스톱의 상당한 영업 방식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진짜 바뀌는구나 뭔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예 이사회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거의 57%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은 거의 30%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게임스톱은 워낙 공매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커버하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그냥 매수하시는 게 나기보다는 실적으로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어제 스탠드포인트 리서치가 투자 의견은 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대로 치면 빠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팔려고 했더니 또 너무 잘 팔려서 지금은 물량이 없대요. 그래서 한 몇 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해가 안 가죠. 이걸 기다려서 구매한다니까. 젊은 분들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또 몇 번 얘기했던 기업인데 버진 갤럭틱 매출이 없는 기업이죠. 군과 희망만 있는 기업인데 지금 우주 탐사 기업인데요. ARK 인베스트에서 우주 탐사 ETF를 출시한다는 걸 발표하고 나서 이미 심부로 정해졌습니다. ARK X로 정해졌는데요. 이 버진 갤럭틱이 장 마감에 12%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편입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버진 갤럭틱만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워낙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주 탐사 ETF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있죠. 심벌도 아주 쉽습니다. 아마 2%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탐사요? 우주 탐사 ETF가 세 글자거든요. 우주 탐사를 도와주는 전반적인 기업이 포함되는 건데요. 심벌이 UFO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페이스X가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별도로 있는 ETF고 새롭게 만든 ETF인데 ARK 인베스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보시면 캐시 우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의 CEO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RKK가 상당히 국내 핫한데요. 지금 전체 50종목 중에서 보유 종목 10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직접 구매하기 힘드신 분들이 ARKK라는 ETF를 보유하는 걸로 대신해서 테슬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ARK 인베스트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우주 탐사 관련 ETF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커져 있고 그럼 뭐가 편입이 될까? 하다 보니까 버진 갤러틱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상황이라서 보고 있거든요. 인기 펀드 매니저가 우주 탐사 펀드 만든다 소식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버진 갤러틱은 제가 다른 건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없는 개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개별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여행 관련 보고서 백신 의무화에 대한 의무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장황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관련지 오늘 델타 한 곳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실적이 못 나왔겠죠. 그렇겠죠. 못 나왔겠지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이상 빠지겠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행이라고 하면 항공, 호텔, 크루즈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백신 접종이 완료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여행 못했던 분들이 95%란 말이죠. 미루거나 취소한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여행에 다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갈까요? 그냥 갑자기 예약이 되면 제가 만약에 캐나다 간다고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갈까요? 백신 맞고 가야죠. 백신을 맞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백신을 의무화할 것이냐,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냐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냐, 아예 안 될 것이냐라고 가지고 얘기한 장황한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항공 CEO 에드 바스티아는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이해가 없습니다. 백신 맞은 입증서가 있어야 비행기 스킬이 팔겠다. 네, 그렇죠. 백신 패스포터가 있어야지만 태우겠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조그만 공간이 아니라 한 번 타면 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야 되는데 다 맞고 정상적인 사람을 타거나 아니면 음성 분이 탔는데 한 분이 거기서 옮기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 항공은 오히려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어아시아는 백신 접종이 없다면 아예 탑선을 거부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신 접종을 응원한 항공사하고 선택한 항공사하고 어느 쪽을 탄다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 같으면 백신 접종을 응원하는 항공사를 타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싫든 좋든 간에 항공사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만 태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빨리 맞고 가는 게? 동시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또 맞기 힘든 분들은 또 못 맞을 수 있고 그런데 저같이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맞지는 못하고 맞지 않는 말은 태워지지 않고 있고 순서 안 들어오니까 못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무조건 백신이 맞으면 다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에 대한 매출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항공사가 특정 항공사가 나는 선택을 주겠다고 하면 안 탈 거 아닙니까? 그 항공사는 장사한다. 무서워하니까. 그런 걸 붙인다고 하면 그 항공사랑 매출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체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 호텔은 백신 의문을 강요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만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세미나 같은 거 나오는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한테 패스포트를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백신을 의문할 가능성이 희박한 쪽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코비세이프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상품에 구매하면 잠도 자고 의심도 마주꾸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 쪽은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항공사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호텔은 좀 그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크루즈인데 크루즈는 어떻게 보십니까? 크루즈는 정말 백신을 크루즈 CEO도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탑승한 다음에 호텔도 가서 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구경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관광지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다 맞아서 내려갔다가 외부인과 접촉이 또 오를 수가 있잖아요. 백신이 막아주겠습니다만. 막아주겠습니다. 어차피 비행기처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외부인과 접촉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백신을 맞아 봐봤자 희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여행 관련주가 다 매출이 백신이 맞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항공사는 약간의 안 될 것 같은 백신이 정말 접종을 맞은 분만 테러스 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흔치 않을 것이고. 호텔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 또 크루즈 역시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사실은 여행 상품이지만 이것도 역시 맞아 봐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무조건 크루즈는 백신 접종을 의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크루즈 전체를 다 이용하지 않는 크루즈는 그냥 사람이 없이 둥으로 떠다닐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행 관련주가 백신이 다 퍼져도 확산이 돼도 다 타는 게 아니다. 다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수혜는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가 좀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검증할 수 있고 증명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호텔하고 크루즈는 약간의 조금 백신이 좀 보급이 돼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서워서 안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백신이 보급되면 다 올라갈 것인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무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단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항공 비행기 탈려부리면. 다시 제가 좀 늦게 만들었다가 다시 빨리 맞는 거고 일단 오늘 제가 의결을 번복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요. 이게 백신 접종에 대한 스케줄인데 쭉 보시면 싱가포르의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2021년 초반이면 2분기 안에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보시면 한국 보시면 한국이 2021년 4분기에 끝납니다. 접종이 대부분 다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성성되는 80% 이상이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는 내년까지 갔는데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맞는 게 아니다, 택시는. 여기 있다면 다 맞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인지 삼천이 맞고. 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가는 비행기는 거의 많이 안 맞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은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순서 기다려야 돼요? 어디요? 미국. 미국이요? 미국 순서가 있죠, 미국도. 절차가 있고. 거부하는 분들도 많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거부하는 분들이 워낙 별반이다 보니까. 그럼 난 맞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맞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원래 목표가 60%였는데 지금 이대로 맞으면 20%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건 이유는 백신이 못 구해져서가 아니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 거부하는 분들 비중만큼은 자발적으로 나 먼저 맞을래요 하면 그래 오세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순차적으로 정해놨고요. 제가 보기에 그게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안 맞은다고 그러면 순서가 뭐고 필요 없는. 그런데 지금 절반이 안 맞은다는 한 상태에서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뭘 주든지 돈을 주든지 부양층의 조건을 달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소이빈하고 콘을 많이 드시나 봐요 요즘에요. 저는 옥수수는 안 먹습니다만. 콩에 밥에 콩을 넣어서 드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캔도 만들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가축의 사룩 같은 건 쓰이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이 안 먹으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그림의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옥수수와 대두는 이머지구가 주로 수입합니다. 중국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월부터 지금까지 6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죠? 저게 옥수수와 대두인가요? 네. 이게 소이빈 밑에 있는 게 콘. 그러니까 소이빈이 보라색이고요. 콘이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공이 다 60%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건 공급 차질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이걸 빼고 보통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고 계산합니다만 어차피 전반적인 이머지구가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료로도 많이 쓰이고. 사료로도 많이 쓰이죠. 중국에는 소이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 필수품인데 공급이 달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아마 당 만드는 데 쓴다고 들었어요. 당도 만들고 또 무슨 뭐라고 하죠? 에너지원은 쓰일 있지만 바이오연료. 그런데 그건 적고요. 대부분 다 식품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유가에 대한 전망을 올렸는데 JP모건 체스가 약간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어제 12월 16일 날 골드박사스가 엑스모빌에 대한 의견을 올린 다음에 이에 질서라 JP모건 체스가 어제 의견을 올렸거든요. 올리고 나서 바로 유가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뭔가 좀 엑스모빌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제 뇌피셜입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브랜트에 대해서는 과거 50달러에서 61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현재는 56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WTI는 과거에 47달러에서 58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현재는 53달러를 대비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격차는 브랜트하고 WTI는 약 3달러 차이를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가격보다 10%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엑스모빌 쉐브룸 같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두고요. 다만 이들이 조금 이 이유를 든 게 좀 재미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의 기대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이용이 증가할 거로 본다. 왜요? 올해는. 왜요? 어쨌거나 또 많이 밖에 나올 거고 여기는 이제 핸트업 디멘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코로나 백신 덕이잖아요. 차는 다르잖아요. 보통 내가 타거나 아니면 가족이 타기 때문에 보통 외부인이 아닌 사람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보통 식구들끼리 많이 다닌다는 거 그런 걸 좀 본 건데요. 같은 이유지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백신 보다는 여행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걸 해소하는 층이 나올 것 같아요. 쌓여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세린 엄마께서 잠깐 코멘트를 주셨는데 미국에서도 65세 이상은 지금도 손들며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나이는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아니고. 그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빨리 맞아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빨리 받게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모더나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모더나? 네. 지금 보시면 백신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더나가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죠. 약간 주춤하고 있죠. 지금 화이저, 바이온테크가 13억 개를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계약 완료한 숫자거든요. 그다음에 모더나가 6억 개에서 10억 개를 또 완료했고요. 쭉 보시면 스푸트니크 V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억 개 정도 지금 거의 9억 5천만 개를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노팩이 지금 3억 개 정도 했고요. 시노팜이 10억 개 쭉 나옵니다. 이 제약사고 쭉 나오는데요. 이것뿐만 있는 게 더 많잖아요, 회사가. 이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더하게 되면 옆에 있는 가격이고요. 화이저하고 모더나만 좀 보겠습니다. 화이저는 한 번 맞는데 20달러. 그리고 모더나는 33달러입니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인데요. 이 중에 65억 명이 맞으면 즉 84%가 맞으면 일단 집단 면역이 생소생이 돼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65억 명이 맞을 만큼의 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미? 이미 만들어진 건데 단적으로 중국은 여기 이미 만들어진 회사 외에 일곱 회사가 더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 만에는 수요가 100%를 초과하는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경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백신 비용이 접종비 외에 관리비가 소용이 된대요. 관리비라는 게 뭐냐면 배송료라든지 보관료 같은 게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화이저 백신이 한 번 맞는데 20달러인데 총 두 번 맞으면 40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되면 75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33달러인데요. 두 번 맞으면 66달러고 관리비 포함하면 101달러인데 보시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낮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가격으로 백신을 접종이 가능한 인구가 13억 명. 소득 생각하면. 17%밖에 못 맞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안 되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나라에서 대주거나. 나라에서 대주거나. 그런데 이미 얘기했지만 미국도 아까 미국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험을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있고 메디케어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아직 노년층을 위한 거고 메디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험회사가 돈이 나가거나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큰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머지 57억 명은 지금 맞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더나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모더나 갖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억 회가 계약이 돼 있고요. 한 번 왔는데 33달러 하면 3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과거 2.5억 달러에서 130억에 성장을 보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백신 기업에 대한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보통 5.5%가 나오는데요.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습니다. 월가의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발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5.5%가 손에 질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30억 달러 곱하기 5.5% 하면 18.5억 달러가 나오는 거죠. 순이익이. 그러면 이거를 주당 순이익 한 4억 주가 지금 발행이 돼 있거든요. 나눠주면 주당 순이익이 4.64달러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여러분들 멀티프로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 프로님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저게 일회성 매출일 거라서.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렇긴 하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무슨 돈이냐. 5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시젠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저에 비유한다 하면 화이저는 아시겠지만 많은 약이 있잖아요. 비유한다면 저 한 20배? 25배 준다고 그러면 100달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얼마죠 주가가? 지금 100달러 초반 나오잖아요. 혹시 봐주시겠습니까? 모더나? 네. 모더나. 모더나가 모더나의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그럼 여기에 변수가 있지 않냐 저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팔릴지. 백신이. 덜 팔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가 진짜 빈부국에는 더 싼 가격이 절반의 급 이거 보호 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 끝나니까 네 번, 여섯 번 맞아가고 더 많이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판매 또 부작용 때문에 많이 안 팔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도망가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가능성이 있는데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나라 국가의 빈부국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성이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월가의 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당 수익만 구해서 원티품을 주게 되면 적정 주가 산출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길이 열려 있거든요. 다만 이제 모더나처럼 이 약에 거의 올인하는 기업은 계속 나오지만 사실 화이자는 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약들,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모더나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3% 국가들은 이 약을 막기가 쉽지 않은 빈부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물론 게이츠 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도와준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더나를 하나 보시면서 일단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0배를 준다고 해도 한 200달러, 230달러 정도까지 약이 차기 때문에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면 괜찮겠네요. 그런데 저게 10억 개가 매출의 맥시멈이에요? 지금까지 기계약된. 그러니까요. 지금도 앞으로 더 추가 계약하고 추가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가 계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여러 국가마다 계속 열심히 만들어냈고 다 해놔서? 앞으로 지금 나올 계약이 있잖아요. 또 하나,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번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강력한 닷코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과거의 바이러스 백신의 스키마가 똑같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그러면 또 경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추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10억 개가 아니고 20억 개를 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덜 팔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겠어요. 단가,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한 번 과거에 보여드렸지만 국가마다 계약하는 가격이 다 달라요. 그건 또 뭐 지금 해주면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장은 시작됐으니까 장은 좀 한번 보고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첫 번째 보이지는 시뻘건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업수단 신청 건수가 원래 7, 8, 9, 9천 건 예상했는데 96만 5천 건 넘었어요. 100만 건 가까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표를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망가지는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빨리 부양책 줘야지 라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림이 없이 또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부양책 발표한 날 저게 나왔으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S&P 500은 0.18%, 다운은 0.29%, 나스닥은 0.4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계속 지지부진한데 한 번 확 빠져버리고 다시 이렇게 재부팅하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그런 날이 오거든요. 빠르면 내일 올 수도 있고요. 내일 주요 은행주가 실제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9, 화요일부터 네프리스가 또 기술제에 먼저 발표하는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명의 날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1% 오르고 2% 빠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기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락이 실제 발표됐는데요. 게임스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숏 스퀴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빠르게 지금 공매도 매수 커버하는 분량이 나오고 있다. 거의 유통 주식이 한 반 정도가 공매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5달러 자세 주식이 지금 30달러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메꿔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커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서 주가를 올리는 거에 제가 보기에 절반 정도는 그런 분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은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았죠. 왜냐하면 지금 ETF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자산관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EPS는 9.14에서 10.18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전체 자산관리 규모가 8조 따랍니다. 9조 따랄 가까워졌어요. 1경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1경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관리수수료 같은 것들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특정은 잘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올라간다고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좀 찰매물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델타항공은 2.50 적자였는데 2.53% 적자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뭐 기대감이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비스 레시아인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리콜했는데 얼마냐냐면 15만 8천 개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터치스크린에 대한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좀 뭔가 문제가 있나봐요.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니까 1% 좀 빠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기상 아닙니까 스냅이 또 지금 뭐냐면 첫 번째 페이스북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계정을 정지시킨 거 물론 페이스북은 재임기간 동안 정지시킨 거고요. 트위터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영구 정지시켰고요. 영구적으로 정지시켰고 그 다음에 어제는 유튜브가 정지시켰고요. 오늘은 스냅이 정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정말 어디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지금 너도나도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는 기사고요. 모드스트로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여러분의 주인공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리콜이 좀 들어왔는데요. 조금 빠지지 않을까 1% 워낙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게임스탑은 오늘도 아마 상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12% 공매도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에 편입된다는 기대감대 올라가고 있는 버진 갤럭티 오늘도 16%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산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델타항공 아까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대 올라가는 거니까요. 특히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타항공 아예 CEO가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의 안전한 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사실 백신 보급만 잘 되면 여행 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맞고 올 테니까 백신 보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렇죠. 그거의 관건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관건이면서도 고민은 이제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또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게 또 없으면 못 태우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아마 취향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백신 맞으면 다 세상이 모든 게 일상으로 복귀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이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막 발발해서 백신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그런 전망이 있을 때도 어쨌든 나오지 않겠냐는 이유로 주식은 계속 올랐는데 정작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꼭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맞습니다. 지금 주차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기사 제가 사실은 준비 안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 보시면 여기 기사 중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모더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를 평생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친구처럼 여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독감처럼 겨울 되면 맞아야 되고 또 한 번 맞고 2주 뒤에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서 이 코로나는 진짜 우리 친구처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더나의 CEO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이미 관련된 여기에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좀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사실 백신은 1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백신이 보급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으로 복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제가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또 새로운 백신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와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끔찍하죠. 끔찍하지만 끔찍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좀 그런 걸 안고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앞으로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쓰면 되죠. 마스크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없으면 몰래잖아요. 쓰레기 버려 가다가 내일은 쓰레기 버려 안 가시겠네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그런데 또 저희가 맨날 금요일 저녁마다 그 얘기 주고받았지만 내일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안 쓰고는 큰일 난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는데 상쾌한 공기가 나를 맞이한다면 나는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막 사람 쳐다볼 때 따가운 시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있어갖고 어느덧 일상이 된 것 같아갖고 좀 서글프게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마스크가 항상 상용화되면 외모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 이런 거는 프리미엄은 좀 줄어들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시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더나에 대한 주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멀티풀만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모더나의 멀티풀이요? 특히 백신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이런 거에 대한 멀티풀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매출을 가지고 멀티풀을 주면 그 정도 이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백신이든 진단시약이든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년 내후년에도 이 매출 나오면 그야말로 이상한 거잖아요. 인류가 못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증자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실상 공짜로 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안에 쌓일 거라고요. 돈도 쌓이고 기술도 쌓여있는 건 이건 숫자로 안 드러나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어떤 포텐셜이 될지는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라 좋은 기업에 그게 들어갔으면 더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어설픈 기업 운 좋은 기업에 들어갔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오프링 별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중간 2%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이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 피곤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여러분들 들어가서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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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